안녕하세요. 우리는 북튜버다 제6회 전국정모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정말 멋진 게스트 강연자들이 함께 하시는데요. KBS 성으로 유명하신 서혜정 성우님, 나에게 낭독이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고요. 또 15만 북튜버, 책한민국님이 함께하는 정말 멋진 북튜버 정모가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북튜버 구독자다. 이 커뮤니티는 북튜버 구독자, 작가, 출판사 모두가 함께하는 북 커뮤니티입니다. 책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커뮤니티 모임이고요. 정말 좋은 책들을 함께 읽고 나누고 또 그런 좋은 북튜버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책들과 지혜들로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독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비용리 모임이고요. 그래서 이번 세션은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세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그 첫 번째 세션은 북튜버를 위한 낭독, 우스코칭, 우리 서혜정 성우님이 함께해 주시고요. 말씀드렸듯이 KBS 성우님이시고, 대한민국 대표 성우로 손꼽히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. 대표 작품으로는 X-File의 스컬리역, 이누야사 금강역, 롤러코스터 남녀탐구생활, 광고 등 다수의 여러 작품들을 함께 진행하신 아주 베테랑 성우님이시고요. 직접 우리 성우님으로부터 우리 북튜버들, 또 관심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멋진 보이스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. 두 번째, 북튜버 노하우에 대한 공유들을 함께해 주는 시간으로 여러분 아시죠? 전설적인 북튜버 세계에서는 전설적인 북튜버시죠? 15만 북튜버로서 책 읽는 대한민국의 책학민국님께서 자신의 북튜버 노하우와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멋진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, 체인저,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, 그래서 내 인생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진 책 이야기를 여러분 테드나 세바시 형식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는 우리 구독자가 함께하는 또 북튜버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함께 이제 저희가 2020년 청소년 북튜버 양성 프로젝트 할 때 이제 저희가 전액 기부, 또 전액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? 재능 기부 강연으로 진행된 청소년 북튜버 양성 프로젝트인데요. 여러분 함께 하시는 회비는 그냥 노쇼방지용입니다. 그래서 나머지 그 비용 전체는 다음과 같이 전액 의미 있는 곳에 또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전액 기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상은 북튜버 및 구독자, 네이버 출판사 작가, 책을 좋아하는 분 누구나 환영합니다. 이 시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장소는 한빛 빌딩 비동 1층 리더스 홀에서 함께 모이고요. 홍대역 4번이나 5번 출구와 가깝습니다. 신청은 네이버 카페, 우리는 북튜버다. 함께 오시면 되고요. 또 이 영상에도 함께 댓글로 편안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URL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참가비는 말씀드렸듯이 참가 실비 운영을 제외하고는 전액 기부되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. 이번 첫 번째 함께 해주신 우리튜버 기획단님들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 함께 멋진 만남, 책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만들어가는 멋진 세상, 함께 만들어가보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